자리가 오지마 자리가 오지마 응? 이거 어디야? 자리가 오지마 이 쪽도 아닌가? 자리가 오지마 왜 이렇게 돌아가냐 얘도 뭐야? 막혔어? 아 으악 다구 어디야 이끌어 두 사람 눈으로 오지마 어... 뭐하는거야? 어... 어... 복사 처리하고 어? 이구가 어디지? 이구가 있을텐데? 이구가 있을텐데? 이구가 있을텐데? 이구가 이재으로는 어.. 전 잘 못했네 어.. 돌아다닐 너도 못있네 닫아보야되나? 어.. 어디보자 가는 길이 또 있나 밑에? 거의 이쪽인데 에너지 채우는거 봐 밑에 또 있나? 빨리따 빨리빨리 어 좋아 응? 저기도 있는데 위에 일로 들어가는건가? 뭐하는거야 저거 왜 왔냐 채우고 여기도 안갔었어? 다 몰려드는거야? 쏘고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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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깨 음 으깨 어 으깨 애들 다 잡고 왔나 여기 아직 있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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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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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보호막 써이러 아 이게 내 거랑 똑같은 거구나 음 여기도 있고 이들아 아직도 있어? 주변에? 헐 음... 저쪽 파이팅 여기까지 오나? 됐지? 이리 와 흠 아까 거기 잖아 내가 들어왔던 데 잖아 뭐야 왔던 데가 여기 입구가 없나? 그냥 돌고 있는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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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뭐요? 쏠다 말아 입구가 없나본데, 여기 아 여깄네 여긴 볼 수 있나? 여기도 없는데? 여기도 볼 수 없네 얼마나 놀린거야 어디 보자 지금 1등은 못짓나? 야 여기 똑같은디다 여기도 볼 수 없네 나가자 아 지도를 보고 가야되나? 3개는 어디로 가지? 2개는 2개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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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게 없나? 내가 이렇게 해서 가야돼? 가는 길 맞아 이쪽으로 끝까지 싸 팩스 주나 가보자 뭐야 더 설렀어 이쪽에 올라가서 어딨어? 여기 왔는데 주나? 얘도 안주네 음 저쪽 위는 조금 틀린데? 여기로 올라가서 앞에 붙어있어 이렇게 통과해서 쫓아할려나? 안오는데? 안오는데? 응? 나 딴 데 보고 있어 어이 그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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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타고 다녀 타고 다녀도 되는구만 여기서 어느쪽이야 어디로 나오냐 어디로 나오냐 가는 길 있나 위로 올라가는거야 위로 올라가는거야 위로 올라가는거야 아 있을 때까지 싸가면서 오 오오 온다 군말해 오오 길다 고맙게 되네 으흠 уб 오우 푹 Waiting 세cloud 강.\ 불타닉 5 암 아.. 왠지.. 얘들 얘네도 다뤘네? 집어넣자 얘들.. 얘들.. 가다 말았지 여길 로.. 돌아가서.. 쩔쩔 쩔쩔 어떻게 rounds 걍 단단이.. 쩔쩔 쩔쩔 nó 쩔쩔 쩔쩔 온몸처럼 부릴네 들어가볼까? 뭐야 가지는 데 아냐? 위에인가? 아 여기구나 데려가 똑같은데 아 틀리네요 조금 어떻게 가지? 요렇게 요렇게 가야되나? 어느 방에 붙어 가나? 이렇게 한 바퀴 살아야지 어떻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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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또 못 피했다 어휴 참 먹고 먹고 하나 좀 채우고 다 채웠고 어? 널 계속 때리고 있어 먹고 먹고 다 잡고 가 안달겠지? 흠 또 어디서 뭐지? 불빛인가 그냥?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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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쏘는데 그래 먹고 먹어 다 잡으면서 가야되겠다 아 아 아 아 으 으 이거 뭐 으 으 이걸로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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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구 에너지 없어 피해야되겠다 오이 다쳤다 다시 다 몰려둔단 말이야 다 몰려둔단 말이야 다 몰려둔단 말이야 여기 부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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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야 피하고 귀찮아 오늘 또 왜돌돌 그风... 물고... 요런 저naire 아직 못봤구 못봤고 와 몇몇에 거운거야 피하고 아니 다시 들어가 왜 너는 또 채우고 얼마큼 왔느냐 중간 밖에 안왔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온거야 또 있네 얘 치면 다 올거 아니야 내가 이겼어 뭐야 소리가 왜 꺼져 이거 왜 쐈어 왜 쐈어 왜 쐈어 왜 쐈어 왜 쐈어 막아도 근접공격만 막을 수 있나 에너지 찬다 일어나 일어난다 일어난다 다시 이번엔 이게 또 설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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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또 또 일어나라 또 일어나고 빨라 이게 나도 빨리 쏴야 되나 오 됐다 썼는데 그래도 이겼다 이번에 이겼다 에너지 최고 와 올랐다 역시 부스 한 마리 잡으면 많이 올라오는구나 겨우 중간인데 이것도 별로 안 좋은가 왜이렇게 안다네 왜 안달고 있지 지금 된다 쏘고 쏘고 한 번 더 쏘고 아이고 도우만 이쁘다 뭐라 올릴까나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어디까지 간거야 음 음 재료가 제대로 어디서 놓는거죠 애들이 재료란줄 왜 던지고 난리도 아니네 드럭 아 여긴 아 어 아 어디있어 어디쎄 어느 쪽이지? 어이구 빨리 뛰어 여기있나? 됐어 어디다 쏘고 그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또 올랐는데 이렇게 잠깐 일반인가? 올리자 음 마스터리 올라고 이것도 먹고 빛나는 드리로 드리로 빛나는 드리로 빛나는 드리로 어이구 뭐야? 에너지 채워주고 빛나는 드리로 복사부터 처리하면 되죠 흠 흠 흠 흠 예 흠 ot 암 끝에서 쓰냐 어 이것도 올릴까 그냥 이쪽 라인으로 됐는데 지금 누르면 어떻게 올리고 탈출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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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안 돼 탈출 안 되고 탈출 안 돼 탈출 안 되고 어휴 또 갈뻔했네 어? 가는 길이 또 있.. 여기서 내가 내려온 건가? 오우 법사다 이번엔 한마리인가? 3티어네 얘는 이런거 설치하더라 오우 뭐야 걔도 약간 세진 않네 범인은 너무 아이고 아 저 뒤에 있는 거 뭐야 스킬이구나 얘는 별론데 한 번 두 번 다니다 음 음 또 강어 빨리 가자 수고 동시부터 깨끗 끝 너 어.. 안을.. 맨을 채우고 됐고 피하고 버프다 처리 짜란 다 몰려드는거 아냐 잘 피해다 내야겠다 피하고 처리하고 맞았어? 피하고 처리 피하고 처리 피하고 처리 피하고 처리 먼저 체리하고 한 마리 정도는 뭐 여기로 왔지? 올라오고 한 대 맞았네 4마리도 올 것 같은데 4마리도 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4마리 안 돼 얘 쏘면 지금 쏘면 되겠지 지금 쏘면 되겠지 그럼 쟤노 오겠지 없어 쏘아 됐고 아 또 방패스군 됐고 통수부터 됐고 코멘 구멍 도착해 도착해소 애꿈 예 90 40 옮겨 텐도 주네 안주는 줄 알았더니 텐도 주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뭐 뭔데 아 아 아니 뭘 누른 거야 이거 이거 팔면 되나 한번만 더 다 왔다 다 왔어 한바퀴 돌고 왔네 다 돌았네 꼴 아 아 으 예 으 으 으 으 으 아 máximo 아 이제 가면 되겠다 많이 울렸으니까 내구도가 거의 다 됐네 60kg 그러면 13,000원이면 할 수 있나 내려가는 길 여기도 가는 길 아이고 못내려가 아이고 아이고 또 걸릴까 에헤이 그만 쫓아 아 얘네들은 잡아 어이 그거 맞냐 바로 왔다 조금만 더 아 어이 어디까지 쫓아올라고 얘는 안좋아 다시 원래 마을로 돌아가자 여긴 지키어지나 안좋아 여긴 지키어지나 여긴 지키어지나 안좋아 하우스 모찌요 빈자리도 많은데 안 되는가 본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땅을 사야되나 땅을 사야되나 여기 쭉 여기 갔었나 아 군방전이 갔지 내가 하우스 빌리터리 여긴 자리 여긴 자리 여긴 자리 여기도 자리 없나 여기도 자리 없나 저 아 다시 마을로 왔다 아.. 토는 이틀리없고 탈것 얼마지? 16,000원 8,000원짜리도 있네 더 싼거구나 12만6,000원 아 왜이렇게 싸네 말 말고 다른거 14,000원 아 토탈을 봐야되나? 토탈 9,000원 9,000원 이 제일 싼거 같은데 어디보자 8,889 9,000 8,889 8,499 8,499 아 이쪽거 이쪽거 봐야되지 참 8,889 여기가 4? 하나 4 8,889 아싸 좋아 내꺼 어 나도 저걸로 바꿔야지 장비하고 장비 안 돼? 얘를 아 내가 타고 있구나 10,889 10,889 10,889 바꾸고 얘로 바꾸면 됐다 볼까 오 오 나도 얘 나왔다 물손가 황손가 당나귀보다 좀 빠른거 같은데 어디보자 어디보자 한 20% 더 빠르네 원래 이거 구해서 만드는건데 돈 벌어서 사면되겠군 4,000원 4,000원 내려볼까 음 괜찮네 음 궁수한테 가보자 자 음 음 이거는 많이 만들어도 일단은 어디보자 수리 수리를 좀 하고 꼴수리 음 어디꺼인가 이거 자 플레이 누르면 어 어떻게 되나 보자 뭐야 날린겨? 뭐 뭐야 버려 그냥 버려 버려 돈 쪼끔 주네 대비지 됐고 아이고 재료는 다 넣어 놓고 이렇게 넣어 놓고 넣어놓고 단어기 넣어 놓고 그리고 이것도 안 깔리나 여기 깔 수 없는 에리어라고 어따 깔아야 돼 이거 취소하고 밭도 있던데 이건가 아니 어딜 가냐 물레방아랑 이렇게 넓어? 땅 여기 많고만 넓은데 땅이 많고만 넓은데 땅이 많아 주변이 빛나고 있어 넷이 다 됐네 오늘은 방송 4시까지 할 거고요 내일도 내일은 어디 보자 9시부터 1부 9시부터 12시까지 8일차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로 이거 알비온 온라인 다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까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화 종료 여러분들 내일은 아침에 2부에서 12시까지 두括 1부에서